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4일 오늘 여러분들과 더존 비즈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렇게 주가 반등 갑작스럽게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앞으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신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더존 비즈온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더존 뱅크를 만들면서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5만 5천원 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는 정말이지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를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5만 5천원, 이 전고점이 정말 부담스러운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까지 이 5만 5천원 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데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고 앞으로 시장이 더존 뱅크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기간적인 주가 눌림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전고점인 이 5만 5천원은 충분히 뚫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신고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특히 매수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매수평단가를 낮춰가는 기회로 가지시거나 주가가 눌리지 않은 채로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더 좋은 비즈온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관련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 4월에 나올 중요 공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좋은 비즈온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이 더 좋은 비즈온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도 소통을 하시고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더 좋은 비즈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내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 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 종료 전까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실 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유롭게 이 더 좋은 비즈온 주주분들과도 소통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수급들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들어왔던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이 없다는 부분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 이탈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시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수급 이탈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정해두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 이탈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거고요. 이런 수급에 대해서는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올해 초 상승했을 당시에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양봉을 만들었을 때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온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가 눌리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말라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조금 올랐다가 드디어 이렇게 기사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더존 비주온에 대해서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일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시고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이 더존 비주온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고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존 비주온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종목들 YC캠과 이오테크닉스 오늘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3분 제가 오늘 장전 8시 53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YC캠 같은 경우에는 상한 끝까지 올라가면서 내일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지금은 18%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는 23%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급 확실히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9시부터 유튜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로사의 바이오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 물량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 저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홀딩하셔가지고 4월 말 5월까지 기사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5백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만 7천 5백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그래서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사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만 7천 5백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5천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2만 2천 5백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천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인 8천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천5백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천5백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